나의 보컬 이 스탯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? 물론 지금은 아니 내 말 들어봐봐 내 말 들어봐봐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아직 그까진 아니라는 거지 응? 그치? 이킹킹 권민도 살렸는데 너무 걱정돼 아 그래도 좀 고맨분들이랑은 또 결이 다르지 고단씨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건가요? 아니 옛날에 무슨 기자이세요? 무섭다 정말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